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삼성전자 외길 인생 4년이네요. 4년차.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달려보고 있네요. 2, 3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 핫했어요. 그때 보면 삼성전자 방송만 엄청 많았어요. 방송도 엄청 많았고 유튜버들도 바글바글 했고 솔직히 그때 개나 소나 다 삼성전자 방송한다고 난리 쳤는데 삼성이 8만원 가다가 7만원 가다가 6만원 떨어지고 5만원까지 가니까 많은 방송하는 유튜버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한두 명 남았나 그게 많지도 않았을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서야 다시 또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슬금슬금 또 기어나온다는 소리도 하고 있고 있던데 그만큼 방송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주가 빠지면 방송하는 사람이나 떠드는 사람도 힘들어요. 맥빠지야 맥빠져. 맥이 빠져가지고 방송할 수도 없습니다. 에너지도 없고. 방송 올리면 온갖 욕설, 야유, 비난 장난이 아닙니다. 비난이 많고. 천만쌤은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아요. 그냥 워낙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더니 하고 갑니다. 제 갈 길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가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2년 정도 단기 투자 하시는 분한테는 상당히 좀 고통스러웠겠지 모르겠는데 3년, 5년, 10년씩 하시는 분한테는 그때 5만 전자 갈 때가 상당히 좋았을 겁니다. 그때 많이 매수하신 분. 지금쯤 수익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개미들에게는 삼성전자는 애증의 주식이에요. 애증. 코로나 그 팬데믹 기간 중에 너도 나도 막 삼성전자에 투자하다 보니 이 국민주로서 위상이 더욱 높아졌지 않습니까? 개인 스매스 규모가 20년에는 9조 5,950억, 21년에는 31조, 2,239억, 22년 16조 700억 정도 이렇게 해서 3년간 57조원에 입박합니다. 개미들 순매스 규모가 3년간 57조원이다. 삼성전자는 동학개미운동의 최대 수혜주였습니다. 그때 동학개미운동 하면서 개미들을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이 동학개미운동은 결국 실패한 운동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했어요. 21년이죠. 21년 1월 11일 이때 9만 6천 8백원. 제가 두 눈으로 봤는데 참 짜릿하더면요. 최고점 찍고 내리막길 가는 거야. 5만원에서 6만원대 박스권 장세가 22년 4월부터 1년간 지속됩니다. 22년이 최악의 한 해였어요. 최악. 최악이었죠. 이 손실구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개미들 상당수가 막 울며 겨자 먹기로 장투를 하는 겁니다. 장투. 다른 종목들은 막 날라가는데 우리 삼성만 저렇게 빌빌거리고 있으니 상당히 힘들죠. 멘탈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몇 층에 있으니까 그런 자조 섞인 유행어까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8만원이면 8층, 7만원대면 7층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몇 층에 있습니까? 지지부진했던 삼성전자가 달라졌어요. 이달 중순부터 상승세를 보이더니 지난 28일에 보니까 종가기준 8만 8백원을 찍더라고. 8만 8백원. 지난 28일에 보니까 종가기준 8만 8백원. 하여튼 21년 12월 28일이 8만 3백원이었어요. 2년 3개월 만에 8만전자에 복귀를 합니다. 삼성전자는 29일에도 2%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8만 2천 4백원 기록을 해요. 장중에 8만 2천 5백원까지 올랐는데 전날에 이어서 52주 신고가죠. 신고가를 경신을 했다. 삼성전자의 상승 동력은 실적 개선과 고대역부 메모리 기대감이에요. 증권가는 반도체하고 스마트폰 사업부의 실적 개선을 근거로 해서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전망치 상향이 나섰는데 올해 반도체 업한 개선 효과가 1분기부터 나타나고요. 1월 31일 출시한 S24의 실적 기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1개월 전 매출이 71조 5,093억인데 영업이익은 4조 6,812억 원에 형성됐던 실적 컨셉이 72조 3,242억 그리고 5,297억 원으로 삼형됐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72조 71조에서 72조로 올라간 거예요. 실적이 당초 증권가는 반도체 실적 개선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하지만 올 들여서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이죠. 디렘하고 낸드 이 가격이 급등하자 실적의 개선 시점을 앞당기고요. 하나투자증권도 1분기 디렘과 낸드의 혼합 평균 판매 단가가 있어요. ASP라고 하는데 이게 16% 23%씩 증가했다고 추산을 하네요. 증가해서 추산을 합니다. KB증권이 전망한 올해 메모리 가격 상승률은 디렘은 39% 낸드는 49%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흑자 전환에 힘입어서 반도체 부분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면서요. 갤럭시 S24의 초도 판매량 호조로 기존의 전망치 대비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힌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띄운 HBM 납품 기대감 역시 삼성의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그 젠슨왕이 엔비디아 CEO죠. 삼성전자 HBM 발언이 나온 21 삼성전자 주가는 5.6%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 CEO가 삼성전자 HBM이 돼서 퀄리파잉 테스트 중인 사실을 공개를 해요. 이 퀄 테스트는 고객수가 공급사의 제품이 납품 가능한 그 품질인지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그 계약 전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차세대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HBM 평균가가 D램의 5배 정도에 달한다는 것 다섯 배의 메모리 설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현재 꼽힌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HBM 이야기들이 많이 하죠. HBM, HBM 하도 많이 늘어 가지고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NVIDIA는 2분기 중에 출시하는 AI 가속기 이 H200에 5세대 HBM을 탑재했고요. 그동안 하이닉스가 NVIDIA에 HBM을 독점 납품하다 보니 삼성은 HBM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았고 삼성이 또 H200용이 있어요. H200용 HBM3 납품에 돌입할 경우 글로벌 메모리 3사가 이 본격적인 경쟁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미 하이닉스랑 마이크로는 H200용 HBM3 양산을 시작했대요. 12단 HBM3 제품에 대한 콜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1분기 중 결과가 확인될 것이며 테스트 결과가 24년 실적하고 주가의 가장 큰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죠. 통과 시에는 유의미한 반등세가 지속될 전망이고요. 경쟁사와의 HBM 로드맵 격차 축소가 관건인데 여전히 후발 투자 위치나 경쟁사와 그 기술 격차가 축소된 점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HBM3 시장 진입에 성공을 한다면 경쟁사와 격차는 빠르게 축소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의 그 주가 변동은 사자 행진이죠. 사자. 일단은 사자야. 팔자가 아니고 이 행진 중인 외국인이 견인을 했고 올 들어서 외국인은 4조 8600억 정도 순매에서 기록했어요. 현대차보다 2배가 넘는 압도적인 매수입니다. 외인은 지난해도 삼성자 주식을 16조 7338억 정도 순매에서 했거든요. 개미는 대탈출이다. 올해 순매도 규모가 2조 4376억을 지켜됐는데 외국인 통계와 정반대로 순매도 1등이 올랐고 삼성전자가 반등을 시작한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팔아치운 금액만 4조 4329억입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간이들이 각각 3조 2700억, 1조 2300억 원이에요. 이렇게 개미들의 삼성전자와 이별은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난해 16조 1923억 원에 달아진 순매도가 이뤄졌는데 20년부터 이어졌던 순매소 행진이 3년 만에 끝났습니다. 3년 만에 끝났다. 예탁결제원에 보면 삼성전자 주주는 521만 6409명 전년 561만 4,490명 보다 4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는 흘러왔다는 거죠. 일단은 개미들은 계속 팔고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외인들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외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부양시키다가 어느 지점을 통해서도 한번 외인들이 팔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82층 구조대에 왔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